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현안을 두고 사회가 첨예한 논쟁이 계속될 때는 이해가 걸려있지 않고 학식과 세월의 무게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이자 전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림원 원장을 지낸 올해 75세의 원로학자가 5월 21일 날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포럼 창립식에서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분석 작업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통계학과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는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원로교수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사회가 많이 비겁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처럼 한 사회에서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거에 통계학적인 그런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사회적 현안이 되면 당연히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자기의 기명으로 의견을 피력하거나 아니면 또 일군의 통계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기계나 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입 다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이 아주 평범한 한국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도 많지만 다시 한번 원로교수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한 통계학적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의 첫 번째입니다. 통계적으로 고찰해 볼 때는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박성현 명예교수의 진단입니다. 통계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판단한다. 둘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점은 25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도 평균 10.7% 적게 득표하고 통합당은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도 평균 11.1% 높게 득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율보다도 평균 10.7%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 현상이 통합당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1에서는 두 당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당의 히스토그램이 전혀 겹치지 않는 것을 보면 모든 지역구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항상 퍼센테이지의 차이이기 때문에 비율은 항상 0이죠. 평균값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방향이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 방향이 항상 반대당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대 총선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와 반면에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그림 2와 같이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히스토그램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사전투표보다 당일 투표율 더 좋은 투표율을 올릴 수도 있고 통합당, 당시 새누리당도 당일 투표보다도 사전투표에서 더 좋은 투표율을 올릴 수도 있다. 민주당의 히스토그램의 평균은 마이너스 2% 정도이고 통합당의 평균은 플러스 3% 정도로 서로 격차가 크지 않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오차범위 내에 있다. 여기서도 20대 총선은 종 모양으로 서로 겹치죠. 0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앞에서 봤던 그림은 21대 총선에서는 전혀 서로 겹치지 않고 한쪽은 플러스 쪽에 한쪽은 마이너스 쪽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통계적인 변칙 현상을 보고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업무론을 꾸미는 사람이 아니고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파해해 치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정신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온전한 사람인데 이런 사실을 보고 입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믿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그냥 막대 그래프를 보고 이건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죠. 통계적으로 볼 때 전국 선거인들은 하나의 모집단이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집단을 두 개 사전 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으로 랜덤하게 나누어서 이들이 투표했다고 볼 때 이 두 그룹 사이는 매우 큰 차이가 나기 어렵다. 이 4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박성현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보시죠.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두 개의 자식 집단 자식의 표본 집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4월 11일과 4월 12일에 투표하는 사전 투표자 그룹이 있고 4월 15일 당일날은 당일 투표자 그룹이 있다.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왔고 이것이 랜덤하게 이렇게 이루지게 될 때는 두 그룹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통계적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사실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번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이게 큰 문제가 있었다. 누가 손을 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그룹 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나기 어렵고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겠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간의 엄청난 괴리 현상은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기 때문에 부정 사건을 파헤치게 된 겁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간의 엄청난 괴리 현상이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조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아주 온전한 그런 판단 안에서 들어간 거죠. 이런 거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딱 한 거죠. 뭔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것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그런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입을 다물겠습니까. 박성현 교수님은 계속합니다. 혹자는 사전 투표 기간에 통합당 측의 막말 파동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김대호 전 후보가 상공사공은 무죄하다. 그리고 차명진 전 후보가 세월호 논란 등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이런 막말 파동이 당일 투표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사전 투표에서만 크게 영향을 주고 당일 투표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 제가 늘 드는 예가 있죠. 한강물이 쫙 흘러가는데 그것이 바로 모집단과 표본집단하고 같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 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은 흘러가는 한강물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88올림픽에서 계속 이렇게 올림픽 도로에서 돌멩이를 수없이 던져도 흘러가는 한강물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자 그룹이나 사전 투표자 그룹의 통계적 특성은 막말 파동이 좀 있다고 하거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왕창 몰려왔다고 해서 통계적 특성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적 주장에 대해서 겸허할 수 있어야 그래야 실수나 오판은 안 하는 거죠.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몇 백만으로 이루어진 몇 천만으로 이루어지는 1174만 명이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자 그룹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성이. 다섯 번째입니다.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통합당 지지자들보다 사전 투표에 더 많이 몰려 나왔을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왕창 나왔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성현 교수가. 그럼 어떻게 교수님은 알 수 있겠습니까? 상관계수를 보는 거죠. 그림 4-1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부산에 있는 1537개의 동, 업, 면, 리의 민주당 총 득표율, 사전 득표율 플러스 당일 득표율을 세로축에 그리고 가로축에는 x축에는 동네별 사전 투표율을 가로축 y축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만일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왕창 몰려와 가지고 민주당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다. 그렇게 하면 지금 x와 y 사이의 관계가 플러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의 관계. 이렇게 박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 투표에 몰려 나왔다는 가설이 만일 옳은 것으로 판명되려면 세로축에 민주당 총 득표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동네별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야 된다. y가 올라갈수록 x축에 있는 동네별 사전 투표율도 올라가야 되는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기울기도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림 4-1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언젠가 제가 방송을 할 때 상관계수라고 하죠. 두 개가 얼마나 차이겠냐. 그게 아마 한 교수님이 보내주신 통계는 플러스 0.07입니다. 0.2 이하면 전혀 통계적인 그런 유의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성현 교수님의 주장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민주당의 압성이 일어나게 됐는가. 민주당의 압성이 일어난 것은 통계적으로 대단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파헤치고 그리고 그것을 저와 같은 사람은 그 원인을 규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치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런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같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뻔히 통계적인 변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통계적 변칙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조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조작이 일어났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아주 크게 입증이 됐는데 그걸 보고 그냥 듣고 가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조작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됐냐. 누가 그렇게 했냐.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얼마를 표를 훔쳐갔냐. 이런 것을 규명하자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업무론자니 이렇게 매도를 하고 주술걸린 사람들이나 이렇게 매도를 하고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야당이 제정신인 사람들은 아닌 거죠. 비난받아야 되죠. 제가 이런 직설적인 표현에 대해서 불쾌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만 당선되니까 땡이다. 나만 당선되니까 끝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야당이란 게 뭡니까. 체제를 수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선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왜곡됐다. 선거가 조작됐다. 그런 지문화 증거가 너무나 농후하다. 그럼 당연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죠. 밝혔는데 0.001%의 확률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조작을 주장했던 사람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런 면도 불구하고 밝혀야 되는 거죠. 이런 통계적으로 명백한 벤칙 현상이라든지 이런 탈법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보고 입을 다무는 것은 그건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